시리즈는요. 177탄입니다. 이 종목도 1000% 수익이 터질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아주 대박 종목입니다. 대박 기대 종목이에요.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자, 177탄의 잠재자산은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깜빡했네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2만원입니다. 2만원. 자, 2만원인데 2만원인 종목이 지금 얼마까지 빠졌는가? 이번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지금 1500원까지 빠졌어요. 이거 너무 많이 빠졌는데 엄청나게 빠진 종목이네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종목인데 대단하네요. 제가 이런 종목을 오늘 처음 봤네. 아주 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자, 무엇보다요. 많이 빠진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제가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177탄을 연재를 하면서 잠재자산 대비 지금 거의 뭐 아홉토막 난 종목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주 대박 기대 종목이네요. 뭐 사내 현금 흐름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이야, 이거 아주 초 대박인데. 자, 아무튼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요. 지금 2만원인데 2만원인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면 약 1500원까지 빠졌어요. 1500원이면 거의 뭐 아홉토막 난 겁니다. 이거. 야, 이거 대단하네요. 자, 지금 1500원에서 지금 120%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종합주가 아, 이거 뭐 더 이상 빠지면은 이건 참 뭐 뭐 천원까지밖에 안 빠질 것 같은데요. 천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000%는 터질 것 같습니다. 야, 이 종목이 참 다시 한번 빠지면 아주 기가 막히네요. 제가 이걸 왜 오늘 알았을까? 자, 이 종목 아주 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꼭 지켜보시고요. 잠깐만요. 이건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회사의 내용이 아주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이 이야, 이게 1500원까지 벌써 빠졌네. 이 종목은 뭐 다시 빠지면은요. 어, 천원이면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초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그냥 2000%는 터지는 종목입니다. 이야, 이거 아주 기가 막히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아주 초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자, 앞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받을 수 있는 후원금 제도가 지금 생겼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이 국민기업 관성의 이 후원금 안내제도를 보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 이상 대박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자, 무료 추천조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 직장생활을 하면서 노후의 고액배당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보고자 창설이 된 법인기업입니다. 자, 매달 18일날 연 6%의 배당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고액배당을 원하시는 분은 매달 18일날 배당을 하니까 관심이 있는 분은 이 포스트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 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전저점 1500원을 깨고 내려가면요. 무조건 1000원까지는 빠질 수 있는데 뭐 1000원 이하로 빠지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가가 약 3600원인데요. 이 종목이 다시 주가가 대공황이 와서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기회만 온다면 아, 이거는 그냥 무조건 초대박이 터지는 아주 기가 막힌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자, 저를 찾아오시는 길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자,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은요. 여기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제 유료 카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지 마시고요. 이 후원계좌, 구민기업, 관성, 후원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저희 카페로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보고자 설립이 된 그런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의 국민기업, 관성의 후원금 안내 제도를 잘 읽어보시고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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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